오늘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속초에서 각각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속초 108번 확진자는 속초 10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릉 163번 확진자의 경우도 강릉 160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받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자가격리 중에 확진돼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8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